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코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받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랑비같이 가냘픈 약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소낙비처럼 갑자기 알지도 못한 또 환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처럼 아주 큰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를 강구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해결을 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지 또 그렇게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왜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0년 동안이나 자신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태워온 형 애설을 만나야 하는 야곱이 주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약속치 않은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약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답답할 때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대적이 자기를 멸하려고 할 때 주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바스는 모악과 암몬자순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환난 가운데서 부르지며 들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의 사랑과 보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것은 그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혹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정욕으로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답답할 때 그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오직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자격하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성도의 가장 큰 덕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유인선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세인이 나는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한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나 의롭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세리는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으나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그가 들으시는 기도는 겸손함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 겸손의 기도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무농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부 내 의로 된 것이냐 착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청한 가난 여인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아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사정과 두려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일이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정을 다 자기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기를 원하시듯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릴 때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던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개세만의 동산에서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시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정을 다 털어놓아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힘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열쇠를 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사정을 소상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것만은 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때를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치록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침착하게 내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오묘하신 지혜로 우리를 평온하고 밝은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로 두렵고 답답할 때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의 반도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두 성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본국에서 보낸 그 성교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교지와 은행이 워낙 길이 멀기 때문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중톡에다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적막한 풀밭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날 다시 성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에 그 성교사들의 병원으로 환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의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전에 당신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 성교사 의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에 당신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날 밤 언덕 중톡에서 자고 있었죠 우리는 당신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갖고 가는 것을 보고 몰래 당신들 뒤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다리다가 어두워지면 당신들을 덮쳐갖고 돈을 강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든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병사라고요? 성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호원도 없었고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병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온 그 강도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들 주위에는 병사들이 있었고 그 중 열다섯 명은 쉬퍼런 칼을 뽑아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혼비뱅산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두 성교사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셨고 그날 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두 성교사를 지킨 것입니다 바닷가에 수시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히스기아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에다가 성굴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보이는 것에 의지하거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의 메스터 키는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엄청난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를 친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을 건 결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에 다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면서도 형식에 치우치는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설되지 못한 기도를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는 약속을 붙잡으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고생oud